노웅현입니다. 2023년 2월 2일입니다. 이분 같은 케이스는 일단 그냥 봐도 순이 많아. 이게 뭘 했냐면 큰잎만 다 딸려고 했던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계산이 안 나왔는가 봐. 밑에 한 두세 마디 순을 치고 남겨놓으면서 큰잎을 따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케이스가 되어버린 거지. 일단 열매는 이렇게 있습니다. 다행히 열매가 있긴 있어. 그런데 누가 봐도 순은 있다는 거지. 순이 많으면 뿌리, 잎, 줄이, 꽃, 열매가 삼각형의 밸런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뿌리와 꽃, 열매가 안 좋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때 내 토양이 수분이 좀 있다. 이런 토양들은 좀 덜 무너지겠지. 그런 느낌. 지상부가 많으면 결국은 뿌리가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더 기운 꽃도 많이 옵니다. 왜? 추위를 더 많이 탈 거니까. 그런 느낌. 그리고 지상부가 많아지면 결국은 지온의 문제가 오겠죠. 왜? 그늘 밑에 지온이 뿌리가 있는 택이 되는 거니까. 그런 느낌. 저는 이런 게 맞다고 봐. 이게 다 햇빛이 다 투과가 되잖아. 이런 느낌. 그런데 지금 이게 가도기입니다. 큰잎만 따는 농법, 농법, 순치는 방법이 지금 하나의 가도기에 들어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돼. 어쩔 수 없어. 이게 자꾸 순이 증가하는 쪽으로 하늘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표현을 해요. 그냥 순을 더 치고 맞춰내면 안 되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하여튼 각자의 방법입니다. 각자의 방법이다. 이거는 이제 좀 골이 올라왔죠. 이런 걸 보면서 물을 줄래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바나나 좀 더 희는 느낌이 많이 나면 위로 치는 게 현명하고 그리고 휜다, 말린다 이런 걸 좀 더 많이 생각해요. 자, 골이 왜 튀어나오느냐. 다 이제 물온도 측면에서 안 맞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은 돼요. 그런 느낌. 계속 관찰해요. 그리고 수정해놓으면 열매만 보면 돼. 열매만 보면서 잘 크고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이건 흰가루죠. 오, 흰가루. 자, 흰가루고. 이분 같은 케이스가 애매했던 거지.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열매는 있고 여기 지금 제대로 안 찍혔네. 일단 열매는 세무재비가 많습니다. 이게 중간에 하나 심어놓고 앞쪽에 하나 더 심었어. 왜? 하우스가 크다 이런 개념이신 것 같은데 그런 개념보다는 뿌리를 빼가지고 순을 좀 더 더 만들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기준이 다른가요? 기준이. 그래서 저는 저분들의 기준을 인정합니다. 제가 표현하는 건 이거예요.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간에 한동의 매출. 그리고 하우스가 크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매출을 만들어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저는 표현해요. 근데 하우스가 큰데도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온다면 그러면 아...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도 1월, 2월, 2월, 3월 계속 나눠서 생각해요. 왜냐하면 태양이 계속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거니까 누가 뭐라도 이 절기라는 건 절대적입니다. 태양의 길이 이런 부분이 항상 좀 더 중요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농사는 하늘이 얼추 지어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작년보다는 낫다고 표현하세요. 자... 이분도 아까 그분이네. 음... 자... 방법이 없어. 양지는 수정을 했는데 올해는 음지, 양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양지는 수정했는데 음지는 이제 아까 막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자... 물 줘야 돼요. 물 주고 위로 쳐요. 방법이 없어. 음지가 어느 정도 마디가 나가야 꽃이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순꽃. 이게 원순꽃이라고 표현해요. 원순꽃이면 어떻습니까? 수정하면 안 됩니까? 해! 방법이 없어. 하고 정 안 되면은 따든지 일단은 해서 좀 더 더 호르몬을 바꿔주는 게 맞다. 이렇게 표현해요. 호르몬을... 자... 이분 같은 케이스도 저는 가면은 늘 이런 얘기 많이 한대요. 물 주라고. 외들변은 오면은 계속 물 주라 해요. 근데 재배로는 정말 물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 준 시스템이... 음... 지금 현재 5일에서 7일인데... 근데 일하다가 생각보다 생기가 없다. 그러면... 어... 이 중간에... 그러니까 맥물 한 번 더 주라 해요. 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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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빼야 되니까. 이거를 다들 이해를 안 하시던데... 그러면 배 대표 5월 7일 만에 술 때... 차라리 이때 물을 좀 많이 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셔서... 순간적으로 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습이 형성돼요. 습이. 습이 형성되면... 자... 하루 이틀 만에 술이 확 웃자란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습을 날리는 범위 내에서 물을 주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각자의 기준이에요. 뭐... 이건 제 기준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대입을 하고... 어... 10년 지나... 일단은... 10년 계속 대입을 했으니까... 그 결과물이 저는 괜찮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 뭐래도 2, 3월에 백박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물입니다. 저는 그 결과물을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에 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은... 뿌리를 좀 더 더 빼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됐고... 음... 천장! 어... 한기 해요. 한기 하는 게 현명하죠. 자... 이분도 아까 똑같은 분이고... 자... 마사! 모래 땅, 마사 땅, 찰 땅... 이 땅의 조건에 따라... 뿌리, 원격세의 형태가 좀 더 바뀝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뿌리의 깊이도 좀 더 바뀌고... 자... 누가 뭐라도 뿌리가 밑으로 많이 내려갔다가... 어... 그 뿌리 세균을 빼는 게 더... 어... 더 튼튼하겠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내세용. 어차피 내 토양이야. 내 토양에서 10년, 20년 하다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 뿌리가 원하는 내 토양을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다 해결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 토양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더 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돼. 뿌리가... 아따 좋다. 아따 살만하다.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모든 포인트는 식물이다. 이런 거 보이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래요? 이런 포인트. 도양에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돼요. 물이 많으면 뿌리는 위에서 놉니다. 물이 적으면 뿌리가 더 내려가는 건 맞지만... 근데 이제... 뿌리 세균의 문제가 온다. 이런 표현들. 이분도 수정을 했... 이미 많이 컸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 한두 번 하면서 나가면 찍어요. 그러면 돼요. 좀... 이거 어륙이는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약인 것 같은데. 약장애인 것 같은데. 일단은... 1, 2, 3, 4. 내가 뭘 줄래? 이런 계산이 좀 더 저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산이 너무 약해. 그런 계산을 좀 더 많이 해주세요. 자, 일단 스톱.